이게 뭐게요? 표정기 청소기? 어떤 청소기인지 알아? 하얀색이 희재가 엄마 쫓아오듯이 졸졸 쫓아오는 청소기인데 그래 우리 그럼 이 로보트 맞춰듯이 한번 맞춰볼까? 이 친구들 어 어 이리 맞춰볼까 응 희재야 어? 이거 신기한거 엄마 발견했어 어? 이거 청소 이 머리 헤드가 3개나 있는데 더? 신기하지? 어떤게 숨어있는지 한번 볼까? 어떤 용인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희재야? 얘는 흰색인데 뭐야? 이거는 이렇게 진두기 먼저 해주는 친구 청소기야 친구 팡팡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희재야 얘는 뭘까요? 여기 사이언스 케어하는거 뭐야? 조용히 해주는 청소기 얘를 하면은 조용한 청소기로 변신! 얘는 뭘까요? 희재야 보여? 이거 이거 어 바닥에 들었지 닦아주기 어 물걸레 짜잔 물걸레 해지는 변신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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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로봇이 완전 그리고 얘는 희재처럼 희재야 청소하면 졸졸 쫓아온대 이거 신기한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를 누르면요 짜잔 희재야 볼래? 로봇처럼 풀리가 돼요 또 엄마가 신기한거 보여줄까? 이거 누르면 먼지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여기는 짜잔 이걸 누르구요 희재야 이거 눌러봐 이렇게 줄이 빠지는거에요 그리고 이 바퀴 보면 신기하게 생겼죠? 다음주에는 제가 희재 청소할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기대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청소기가 한가지로 이렇게 끝장을 낼 수 있는 청소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용하면서 아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청소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거 같아요 얘 하나만 있으면 친구 청소기 되지 물걸래도 되죠 조용히 내주고 깨끗하게 먼지도 케어해주고요 너무 좋다 아 으악 아 아 아 아 아